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04년 6월 학평 내용 28번 문제를 1번 같이 풀어봅시다. 문제를 보니깐요. 어때요. 선생님 그림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요. 이건 나 못 푸는 건가 봐요. NO.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. 이 문제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. 별반 뭔가 응용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았어. 얘 진짜 쉬운 문제니까 겁먹지 말고 좀 제발 풀어보세요. 제발 편견 갖지 말고 잘 봐요. 자 뭐 길이 막 각도 다 나왔고요. 길이가 나왔습니다. 선분 AB의 길이가 나왔어요. 얘 길이가 뭐라고요. 12라고 나와있어. 선생님 공통현의 길이가 12네요. 이거 어려운 거 맞죠. 공통현 나왔으니까. 아니야.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. 자 원주가 크기 60도 30도인 원 C1과 C2가 있고요. 그때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R1, R2라고 하는데요. 끝. 얘 한 번에 푸는 거 아닙니다. 이 도형 두 개가 한 번에 같은 형태로 나와있다고 한 번에 푸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. 첫 번째. 왼쪽만 보는 거예요. 왼쪽만. 왼쪽만.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돼. R1이래요. 근데 길이 아는 거랑 각도가 있어. 삼각형에. 왜 저번이구. 대각과 대변의 길이를 안 해요. 무슨 법칙? 사인 법칙. 첫 번째. R1은 구하는 과정입니다. R1, R2 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. 2R1은. 2R1은. 사인 몇 도? 60도. 분의. 그때 대변의 길이 12. 끝났죠. 2R1은. 사인 60도가 뭐예요? 2분의 루트 3이니까. 루트 3분의 24라고 한 번에 써줄게요. 루트 3분의 24. 그럼 얘는 유리아 때리니까 8루트 3이 되겠네요. 따라서 R1은 4루트 3이 되겠죠.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? R1제곱 더하기 R2제곱이니까 R1제곱까지 한 번에 구해놓으니까 446 곱하기 3 얼마야? 48이 나오겠네요. 오케이. 두 번째. R2로 가는 거야. R2도 마찬가지예요.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니까. 따로따로 보는 거라니까. 따로따로. 여기 삼각형만 따로 보세요. 대각 대변의 길이 알고 반지름. 외저번에 반지름 나타나져 있죠. 외저번. 밖에서 접하니까 외저번이잖아. 아 이 문제가 외저번에 이라는 단어가 안 써있네. 외저번입니다. 외저번. 그러면 2R2는 2R2는 사인 30도분의 12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. 사인 30도가 2분의 바로 계산하니까 24가 되겠네요. 따라서 R2는 누가 돼요? 12가 나오겠죠. 그럼 R2가 10인 거 아니깐요. R2제곱도 구할 수가 있겠죠. 144라는 건요. 자 문제 끝났습니다. 문제에서 구하라는 R1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은 48 더하기 144니까 얼마야? 192가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.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순전히. 선생님 전 사인 법칙도 알고요. 기본 문제 다 풀 수 있어요. 근데 못 푸는 이유는 순전히 쫄아서 못 푸신 거예요. 그림 원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아. 내가 원 두 개를 같이 봤어? 따로 봤어? 따로 봤다고 해요. 여러분들. 따로따로 따로 따로 푸는 문제다. 라고 생각을 하고 침착하게 겁먹지 말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충분히 풀 수 있어요. 정답은 192가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